작가님께서는 장소나 배경 등을 삽입하실 때 구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하시는 편이실까요? 보통 웹툰이든 소설이든 시간과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편이니 작품을 만들 때에는 등장인물의 동선까지 고려해서 지형, 장소의 특징 등을 이미지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장소에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까지 만들기에는 이미 현재 스토리의 작업, 그림 작업, 보정 작업 등등 너무 많은 작업을 혼자서 두루두루 하다보니 지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구상해보기에는 현재 살짝 체력적으로 아슬아슬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특성상 메모나 기록 없이는 설정이나 특성을 까먹는 경우가 워낙 많은지라 지도도 만들어보고 지형의 특징들도 만들어봐야 기억이 잘 될텐데 후에 그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가가 만화를 만들 때 작중의 배경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 항상 지도나 지형 특성까지 고려하시면서 만화를 만드는 게 보편적일지 그냥 간단히 사건의 흐름에 따라 장소가 어떤 모습일지 정도만 구상해보는 게 보편적일지 궁금해집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서랑설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 작가들 중에서는 판타지를 만들겠다는 멘티 분이나 학생분이 지도부터 그리는 거 보면 한숨을 푹 쉬는 경우도 많아요. 왜? 보통 그런 경우는 과설정 증후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지도,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야기를 짜고 원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끓인다, 축조밥도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일단은 야 그렇게 지도까지 그리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 이야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어 꼬마비 작가님 조만간 살인자 이응 난감도 드라마 나오죠. 아무튼 그 살인자 이응 난감을 그릴 때의 꼬마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형은 주인공이 범행을 하면서 이동하는 동선을 본인이 직접 다 이동해 가면서 어떤 동선인가를 다 따져보고 이야기를 짜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시즌4를 할 때에는 주인공이 사는 동네에 모델이 되는 곳을 가가지고 실제로 그런 곳 외국인이 많이 살거나 달동네나 산동네나 이런 느낌의 곳을 가가지고 현지 로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설정에 그 배경, 지형, 동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전 작업에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특정한 지역이나 지리나 지역, 지형 같은 게 큰 의미를 띄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동선을 알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만 머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충 어떤 분위기를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레퍼런스로 삼은 동네가 있다.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대충 분위기를 파악하고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런 거는 좋겠죠. 근데 지도를 만든다까지 가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긴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창작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선까지 하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 과설정 증후군 계속해서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서 세계를 창조하고 싶은 욕망에 빠질까 봐 걱정된다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장르는 그 세계의 큰 지형과 지역을 창조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어요. 큰 틀에서 얼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판타지를 쓸 건데 판타지를 쓸 때의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문화권이 바뀌고 그 문화권에 따라서 문화나 마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체제나 이런 게 다르다는 것이 내 이야기에 중요해.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런 경우라면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책 있잖아요. 판타지 세계 설계노트 같은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지도를 그려보는 건 좋습니다. 요즘에는 판타지 지도 만드는 소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큰 틀만 짜놓은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야기를 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프리즘 글라스님. 이야기를 짜다 보면 주인공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주인공의 조연, 조력자 혹은 빌런, 상대역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딘가에서 찾아온 설정일까?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처럼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중간에 지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가 나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전부 만들어 놓자 이건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틀, 캔버스라고 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큰 틀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효율은 분명히 높아요. 특히 지도, 지역, 지형, 배경, 기후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판타지는 좀 예외지만 그래서 판타지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완전 판타지, 정통 판타지가 아니라면 그냥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설정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정답이냐? 늘 그렇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수록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이 작품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비전, 강한 행동력, 의지가 있다면 좀 과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잊지 않고 결국은 나아갑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원고로부터 도망만 가는 타입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자신에게 먹음직스러운 회피 루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를 짤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게 더 나쁘냐? 라고 끝까지 물어보잖아? 이런 말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과설정자는 톨킨이다. 결국 그 사람이 평생 걸쳐서 뭘 만들어 냈기에 다행이지 그거 안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 그냥 할아버지 석후다. 왜냐면 톨킨이 만든 설정집을 보면 이건 과설정 증세에 푹 빠진 사람 아니면 못 만드는 수준이거든요. 본인의 직업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기 전에 하나만 만들면 되지 그러고 평생 동안 설정만 해. 그게 뭐 누구 나쁘냐? 그러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분은 교수잖아. 그분은 박사라고. 그분은 생계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내가 평생 동안 설정만 하고 놀다가 마지막에 하나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면 그래도 되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을. 내가 그래도 되나?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작품, 내 이야기에 어디까지가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 객관적인 돌아보면 꼭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생각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